여러분 제가 15만 찍고 이제 16만이 벌써 다 돼가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5만 구독자를 달성한 기념으로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요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할 건데요 바로 우리 사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손거울입니다 이 손거울을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 제가 추첨을 해서 15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영상 밑에 이메일 주소 써주시면 제가 15분을 추첨해서 우리 이쁜 귀여운 타투가 들어간 손거울을 선물할게요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인사 막하기 geh mismatch 들어오고 잠시 까지 연락 votNO 못했어 지귀 명隙 웃두고 하자